시작! 안녕하세요 짱진여보구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에버랜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에버랜드 많이 못가죠 저는 왔습니다 근데 에버랜드 가기 전에 뭘 잡았는데 여기 이게 보이시죠 이 잔디에 딱 맞는 뒤뚜라미, 메뚜기 등 다양한 점포 능력 있는 장학대비를 갖고 왔습니다 엄청 크시죠 작은 것들은 거의 이러는데 이 애들은 색이 연두색 또 황토색이 있는데 연한 황토색이 있습니다 또 초록색 근데 이 애들은 메뚜기 이 애들은 메뚜기 또 뒤뚜라미 그런 애들과 관련 있는 애들인데요 이 애들은 다리는 6개이고 또 맨 뒷자리가 구분해져 있어서 이렇게 점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듬이 두 장에다 몸이 길쭉하여 이렇게 몸이 길쭉하여 더듬이도 길쭉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은 배가 이렇게 배가 한 1cm 1cm 정도는 되구요 이 애들은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날개 또 여기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 애들이 날개는 건 제가 못 봤지만 그리고 얼굴은 그리고 얼굴은 아주 못생기겠지만 아주 잘 특이한 의상이에요 또 이 애들은 저기에 나타나면은 입에서 이상한 진한 갈색 같은 동그라미를 뿌리고 있는데 냄새가 엄청 구리구리에요 천두색은 새 또 주거지 같은 등 다양한 주거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